모두가 서든어택으로 즐거워지는 시간 서든어택 라이브 배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밀박해서의 개인전 엄청난 핸디캡이 준비되어 있는 팀전까지 이번 주 게스트는요 혈전 끝에 이번 여성브리그의 주인공이 됐던 바로 중국게이밍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 라이브 배틀은 조금 빠른 시간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른한 오후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방사수 놓치지 마세요